루테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매장을 재개하라고 명하셨다고요? 폐하께서 루테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매장을 재개하라고 명하셨다고요? 만나뵙게 될 경로님! 신뢰한 베아의 즉위를 축하드립니다. 왕의 기사께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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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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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. 20. 20. 20. 21. 22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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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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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 세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말이야 이곳은 전쟁의 모델이 인가? 하하하하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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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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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윌아 으 cooper 히힛 이제 좀 쉴 수 있겠군요. 이제 좀 쉴 수 있겠군요. 이제 좀 쉴 수 있겠군요. 이 햇살 공기. 음, 좋아. 이제 좀 쉴 수 있겠군요. 슈에르트놈의 횡포 때문에 일에도 남는 게 없었는데, 새로운 폐하께서는 이 마음을 잘 알아주시겠군요. 슈에르트놈의 횡포. 슈에르트놈의 횡포. 슈에르트놈의 횡포. 슈에르트놈의 횡포.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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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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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추 삼촌의 마음을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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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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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의 마음을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. 몬테르크님께서 비쑤츄 댁에 보낼 종말을 구하라 했다고요? 어?